안녕하세요. 몸짱 약사 민지환입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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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 조한경 선생님 모시고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환자 현명 엄청 많이 팔렸죠? 15만 9. 15만 9. 와 진짜 유명인 것 같아 제가 있는 거네요? 아 네. 오늘은 제가 사실 약국에 최근에 상담차 연락이 오신 분이 계시는데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약 먹어야 되냐? 뭐 다른 대체할 게 있냐? 약 먹기는 싫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그냥 먹는 그 왜 우리 보통 탄수화물부터 먹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좀 줄이시고 먹는 순서를 좀 바꿔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약간 의아해하시더라고요. 어? 약 안 주시고요? 막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되게 놀라 하시면서 이제 상담이 끝났는데 이제 LDL도 조금은 높았어요. HDL은 높고 LDL도 높아요. 저는. 근데 이제 그 콜레스테롤은 일주일 단위로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의 고견이 듣고 싶어서 콜레스테롤 약을 주는 대로 처방하는 대로 예전처럼 그렇게 다 바라드시지 않고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찾아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저는 먹고 싶어서 물어본 건 아닌 거죠? 싫은 거죠. 내가 줄 수 있는 조금 다른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있냐? 홍고기나 마늘 콜레스테롤 약 스타팅만큼은 아니지만 콜레스테롤 어느 정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그냥 조금 낮추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스타팅약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먹으면 못 끊는다 이런 또 강박이 있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혈압약도 그렇고 이제 곤치혈증 약 같은 경우는 한번 먹으면 못 끊지 않냐? 이래서 시장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먹느냐 마느냐 처방을 할 때 그 기준은 거의 똑같죠. 왜냐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없죠. 환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의사가 아니라 환자 입장이니까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쳤을 때 이 콜레스테롤을 제약회사에서 만든 허가된 그 스타팅 약물을 통해서 숫자를 낮추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의사와 환자로도 번식을 하면 돼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높은 대로 있다고 하는 혈관을 틀어막아서 심혈관실이라는 통장마비나 뇌졸중이나 뭐 이런 다른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 합병이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게 두렵다고 한다면 그거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치료방법은 정말 많아지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먹을 거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간에서 만드는 게 80%가 넘기 때문에 간에서는 필요하면 더 만들기 때문에 80%를 담당하는 간이 알아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내가 먹을 걸로 호프트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럼 간에서 왜 많이 만들었지? 콜레스테롤이 올라간 원인 무조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는 두 가지가 있죠. 유치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유치적인 스트레스를 강화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잠이 부족해요. 낮에 활동량이 적어서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부족해요. 밤에 잠은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가정균에 불균형이 있고 약간 결핍이 있는 분들 멜라토닌, 테레토닌 못 만들고 멜라토닌 못 만드니까 우울증 살짝 있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좀 아까 얘기한 거에요.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하는 게 많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거 때문에 직관 간이 높은 사람들은 호랏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돌아가야 하는 게 오늘 말씀 중에 딱이에요. 내가 잠이 부족한 거에요. 호랏술이. 먹는 것도 어떤지 이렇게 기록을 해보는 거지. 탄수화물을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지 않은지. 그렇죠. 여성분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호응을 연장하는, 복성을 살리는 그 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남성인데 60세 이상 이미 심장마비가 한 번 있었던 사람이 두 번째 심장마비를 예방할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여성분들은 다 스타틴을 끊어버리시겠는데요? 내 콜레스테롤 수치가 피곤사상에서 정상으로 나오면 좋겠어. 뇌졸증이나 심장마비가 예방될 거라고 굳게 믿어. 라고 한다면 스타틴 향기를 드시면 되는 거고 사령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른 것뿐이지. 콜레스테롤 경계 걱정이신 분들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240, 50 총 콜이신 분들은 내가 어떤 수면 패턴과 어떤 시기를 하고 있는지 또는 나의 스트레스 지수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라이프스타일을 좀 교정하면서 바꾸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고 중요하잖아요. 조금만 더 부지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에 운동 많이 하시면 밤에 졸려요. 맞습니다. 확실하죠.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 안녕. 안녕.